오늘은 혈관질환의 탁월의 천연 비타민 건강영양제로 불리우는 갑립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립은 비타민C가 녹차의 약 20배에 달하고 레몬에 비해서는 10배가 더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조시켜 차로 달여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10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열에도 잘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로 즐겨 마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이유로 갑립차를 최고의 비타민 영양제라 부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면 인체 피부 미백 작용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생기게 되어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 침착을 막아 피부톤을 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험보고에서 갑립차를 꾸준히 먹었더니 피부 미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멜라닌 생성을 최대 5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티로신화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콜라겐을 생성을 촉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피부톤을 깨끗하게 만들어 기미와 여드름 잡티 등의 미백 효과로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갑립차는 관상동맥협착증과 뇌혈관질환 콜레스테롤 수치저하 동맥염 등의 각종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은 분은 갑립차를 꾸준히 마시고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갑립차에는 체내 지방질과 기름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고지혈증 환자들에게는 매우 제격입니다. 하지만 갑립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알카리성 식품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변비가 심한 사람도 자주 마시는 것은 좋질 못합니다. 최근 연구보고에는 하지정맥류를 개선하는데 갑립차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맥류는 이미 발병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 어떤 음식으로는 치료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데 갑립차는 하지정맥류에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지정맥류는 정맥에 위치한 판막의 기능 손상이나 혈관 확장 등으로 인해서 정맥이 심장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역류하여 혈관이 자꾸 부풀어 오르는 병을 뜻합니다. 이 질병은 40대부터 많이 발생하고 현대인들의 비만과 임신 식습관 나쁜 자세 유전 등의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류장애가 따를 때와 다리가 자주 저리면서 다리 부종이 심할 때 경련 및 쥐가 자주 발생하는 증상에도 갑립을 다려먹으면 좋습니다. 이런 각종 혈관성 질환에는 갑립 2,3g씩 꾸준히 차로 다려 마시면 되고 만약 다른 한약재와 배압해 사용하면 오히려 유효성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단방으로 쓰는게 좋습니다. 갑립은 5월부터 새순이 올라오는 어린잎에 비타민 성분이 풍부하지만 잎이 많이 커버리면 떫은 맛이 나면서 비타민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갑립차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피를 씻거내어 우려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채취한 갑립은 잎에 묻은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을 물에 깨끗이 세척한 다음 하루정도 말려줍니다. 그런 다음 갑립을 후라이팬에 넣고 약불로 서서히 달꾸면서 여러번에 걸쳐 손으로 덮어야만 맛과 향이 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어서 달꾸면 잎이 서로 엉켜 붙게 되니 적당히 넣고 여러번에 걸쳐 덮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눅눅한 기운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잘 건조를 시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차로 마실 경우에는 갑립 3장 정도 차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5분 후에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액을 다 우러날 때까지 한두번 더 뜨거운 물을 붓고 우려 마시면 되겠습니다. 갑립차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탄닌 성분 때문에 변비가 심해질 수 있고 간혹 어지럼증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적당히 음용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차들이 있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정말 좋은 차인지를 한번쯤 잘 생각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